혹시 대게 좋아하시나요? 워낙 가격도 비싸고 한번 먹으려면 음식점에서 보통 1마리에 1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먹을 수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 중국으로 수출되어야 할 러시아산 대게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지난번 킹크랩과 마찬가지로 이마트에서 할인된 가격에 한정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맛집 리뷰가 아닌 좋은 정보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픈 마음에 영상을 급하게 만들어 올리게 되었는데요. 지난번 킹크랩 영상에서는 직접 사와서 먹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가격 할인을 안한다고 해서 내일 다시 방문해보려 합니다. 자, 오늘 가서 직접 본 대게인데요. 이마트는 29일부터 3일간 러시아삼활데게 40여톤을 공수해서 정상가 대비 30%가량 저렴한 100g당 3,78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한 마리에 1kg에서 1.1kg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마리당 4만원 정도 되는 거죠. 지난번 킹크랩 대란처럼 빠른 품절이 될 듯 한데요. 오늘 대게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싱싱해 보이고 뭐 다리가 약간 떨어져 나간 것도 보이긴 했어요. 진 대게의 수율을 보니까 한 7,80% 정도 수율이 되더라고요. 조금 상태가 괜찮은 애들을 고르시려면은 좀 빨리 방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인 2마리로 한정되어 판매가 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고 내일 꼭 구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 오늘 판매만 됐어도 구매를 했을 텐데 말이죠. 아쉽네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